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공의 독한 공무원의 국제법 국제정치학을 수업하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국제법 기출을 해설해 드리고자 제가 알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도 문항은 2020년에 매우 어려웠던 그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높죠. 이게 들쭉날쭉한데 워낙 2020년이 악명이 높았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난이도의 기준으로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될 건 너무 분명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물론 2020년 같은 약간은 부적합한 문항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하지만 출제위원들이 여러가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 일단 짚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가 어떻게든 철저히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제법에 진행되는 현황입니다. 자 이번에 2022년 문제를 총괄적으로 한번 쭉 보시되 어떤 내용에서 내가 일단 부족한 부분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클리닉처럼 접근하셨으면 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과 해설 강의를 하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고로 1번 2번 3번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문제라고 해서 넘기지 마시고 지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관찰 있게 보시는 건 제 잔소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1번 문항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제법의 연언에 관련된 문항이 바로 1번 문항입니다. 자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1번 같이 IC 규정을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자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의 그러니까 국제법에서 조약과 관습법의 위기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자 최소한 조약과 관습법에 대한 두 법의 관계는 우위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의미니까 맞는 말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자 조약의 자 일단 무효에 관련된 내용과 종료에 관련된 부분을 두 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자 조약의 무효 사회 중에 하나와 종료 사회 중에 하나를 묶어놨던 그 공통점은 강행규범과 신강행규범을 의미하는 거죠. 문맥대로 다 맞는 말입니다. 3번은 VCLT라고 불리는 비엔나 조약법 협약상 조약의 해석 시 당사국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조약해석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조약해석이 요새 다코스처럼 많이 나오는데 자 조약해석은 뭐 그렇게 자 우리가 보통 자 문헌 문맥 그 다음에 목적론적 해석을 토대로 해서 자 파생적으로 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인지를 다 공부했던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조문은 쉽습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약법에는 국제법에는 조약뿐이 아니라 관습도 그 법적 근거의 해석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후법 우선의 원칙 등등에 내 있던 조약과 관습법에 대한 자 일단 먼저 뭘 적용해야 될지 원칙을 적어놓는데 다 맞는 말이죠. 답은 쉽게 3번이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기초 문제입니다. 흔들거리시면 안 될 문제겠죠. 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국가관할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법의 내용에 관련된 거니까 국가관할권은 이 부분과 속인속지부터 일단 다양한 5개의 원칙을 공부하셨다면 이걸 토대로 해서 국내에서도 이 관할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문제까지 이렇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내는 거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자 속지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일단 수행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외적 사항이겠죠. 한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나 이런 범인에는 영토와 같이 속지주를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합니다. 영사의 일단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1번은 이게 답이네요. 옳은 걸 골라내는 거니까. 2번은 뭐가 틀리겠습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해서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동적 속인주의에 대한 의미는 맞는 말인데 자 이건 수동적 속인주의 전반적인 개념 설명은 정말 맞는 말인데 문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과연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일단 국민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수동적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모든 범죄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자 예외가 있겠죠. 자 그 나라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와 자 서로 관할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의 자 관할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3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자 통화에 대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편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보통 자 그 나라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보호주의라는 자 또 하나의 자 관할권의 자 일단 그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주의 대신에 자 보호주의로 고쳐야지만 말이고요. 4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 사례질을 저지르고 제노사이드죠. 우리나라에 머무른 경우에는 보호주의가 아니라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자 아이만 사건이나 등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보편주의적 원리로 적용해야 되겠죠. 답은 쉽게 이번에 1번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들어가시면 자 3번 문항은 자 국가 및 관할권 면제에 관련된 거니까 주권 면제 또는 국가 면제 파트겠죠. 시험 문제 너무 꼬박꼬박 나오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흔들거리시면 안 될 영역이기도 하죠. 자 국가 및 그 재산에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유엔협약 국가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지만 풀명칭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 건데 국가는 해당 국가안에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법원의 재판 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나 부사를 쓸 때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해당 국가안에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법원의 관할권의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동의를 면제 포기라고 정리한다면 면제 포기는 국제협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일방적 선언이라는 법률적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보통 면제 포기는 협정에 의해서만 우리는 당신 국가들에 관할권을 인정하겠다. 재판을 수용하겠다.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국가안에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 타국의 법원에 관할권 행사를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느냐라고 이러면 맞는 말이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니까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보통 제한적 면제이론을 쭉 나열한 게 2번 아니겠습니까? 고용의 갱신, 개인의 채용, 개인의 복직 이런 고용에 관련된 부분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토대로 해서 국가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요 고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제한되지만 위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인정되는 케이스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국가 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원수의 특권과 면제을 저여하지 않는다. 국가원수의 인정 면제에 추가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협약의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국가대표 행위도 국가 행위로 귀속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답은 쉽게 1번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기구가 오랜만에 문제 나왔습니다. 종종 나오긴 하지만 사실 아주 흔한 문제는 아닌데요. 일단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구할 때는 국제법상 국가 행위가 아니 국제기구가 어떤 책임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죠. 자 그러면 1번부터 ILC의 국제기구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서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국제기구는 회원으로서 국가 이외의 다른 실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맞죠? 자 국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자 일단 당사자가 되는 게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초안에 따른다면 국가 이외의 국제기구나 아니면 사적 단체 등등 뭐 NGO 같은 단체를 얘기하겠죠? 뭐 이런 일단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요 조항은 자 맞습니다. 그리고 2번 ICJ의 Certain Expense of the UN이라고 얘기하는 UN이 쓰고 있는 여러가지 비용에 대해서 프랑스와 소련이 분담금을 거부하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UN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에 묵시적 권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유지활동 즉 PK활동이 UN활동으로 인정되면서 묵시적 권한 이론이 인정됐던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정하지 않았다가 틀린 말이겠죠? 즉 평화유지활동은 UN의 목적상 필요한 목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UN회원국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됐다라고 인정하는 걸 묵시적 권한 이론이고요. 요거의 대칭적인 개념은 전문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 사건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자기의 권한을 넘는 자 그런 월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권이 없다. 자 그 기구의 역할은 제한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중첩적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IELC의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화는 국제기구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국가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세 가지 이행과정을 쭉 나열했는데 하나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 사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너무 쉬운 선지입니다. 자 UN 헌장에 따르면 UN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을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하는 건 UN 헌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즉 104조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자 다 맞는 말이죠. 쉽게 4번도 역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5번 문제가 조금 더 이런 인권규약 나올 때 요새 여러가지 경향성 있는 문제로 소개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B규약에서 정리하는 이행방법은 보고서 검토도 있고요. 국가한 고발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국가 고발제도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한의 고발 흔하게 나오지 않는 이행제도가 나왔습니다. 옳은 걸 골라 안 하는 겁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이후에 6개월 이내 당 문제에 관련된 당사국의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 중에 일방에 의한 인권이사회와 타 당사국이 된 통보로 당 문제를 인권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갖는다. 선제 좀 길죠. 국가한의 고발제도에 관련돼서 당사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인권위원회 이사회에 일단 주선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권리와 똑같은 거죠. 별 남을 할 때 없는데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이 뭐가 틀린지 보십시다. 이번에는 인권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 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인권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임명 특별위원회는 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당사국의 구속력이 있는 중재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절차 아니겠습니까? 중재가 아니죠. 그 결과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의 절차는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중재 결정이 잘못된 표현이겠죠. 자 2번도 일단 옳지 않고요. 2번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인권이사회는 규약의 당사국이 이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접수해서 이를 일방 당사국에게 통보한 이후에 해당 사안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 바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권한은 당사국이 규약을 비준하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국가한 고발 제도는 보통 자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41조 즉 사회권 규약의 41조 조문을 수락한 국가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규약 비준 시 자동적으로 자 일단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3번도 틀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인권이사회는 통보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고려해야 되고 인권이사회의 절차가 시작되기에 국내적 구제 절차가 완료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뭐가 틀리겠습니까? 자 인권이사회의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국내 구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자 일단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일단 선지는 좀 길어요. 길음에도 불구하고 자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렇지만 자 우리가 보통 개인의 국가 고발 제도는 시험 문제에 일단 많이 노출이 되는 편이고요. 심지어는 자 정례 검토 자 보고 제도나 이런 것도 흔하지 않게 나오는데 국가 간 고발 제도는 그렇게 많이 노출된 문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2022년에 새로 일단 소개하듯이 자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항 들어가시면 자 유엔해양법 해박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에 규정된 분쟁의 절차 절차법상의 문제가 뒤쪽 파트인데 이 해양법 해박은 아시겠지만 320조의 방대한 조문입니다. 이걸 조문을 다 공부하거나 읽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요새 뒷파트 쪽으로 좀 나오니까 아주 애매하게 됐습니다. 앞에는 영예부터 다양한 영역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 주로 나왔다면 뒷부분은 분쟁이 또는 환경에 일단 관련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만만치 않게 요새에 출몰하고 있는 문항들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자 6번에 1번 자 분쟁 당사국은 자 규약의 이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자 이 문제가 해석과 적용에 대한 A와 B 국가의 분쟁이 일단 생겼을 경우에 이걸 평화적 수단이라고 얘기하면 조정, 중계 등등의 여러가지 방법 사법적 해결 수단도 가능하죠. 당연히 선택의 자유가 부여될 수 있다. 2번 분쟁 당사자가 그 분쟁에 대해서 동일한 분쟁 해결 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자 국제 유엔 해양법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ITLS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보통 ITLS가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가는 기관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재 재판으로 가야 된다. 중재 절차에 회부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핵심적으로 꼭 암기하자고 위해서 기억했던 부분인데 뭐 이렇게 쉽게 출제되면 우리가 너무 좋죠. 근데 이러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일단 2번으로 끌어냈고요. 대한민국과 인적국 간의 영예경계획정이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 절차의 적용 배제를 서면 선언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때 서면 선언을 하는 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즉 해양경계획정은 선택적 배제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마지막 베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 강제 절차에 회부할 걸 수락할 의무가 없다.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자동 배제 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물자원에 관련된 분쟁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고로 조금 더 꼼꼼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6번의 답은 2번으로 끌어내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 들어가시면 자, 민간항공협약인 시카고 협약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옳은 걸 골라라. 부정기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피비행국의 착륙 요구권에 따를 걸 조건으로 제약국 영역 내에서 비행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이 협약에 의해서 부정기 민간항공기는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할 권리를 갖는 게 처음에 요구된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2번, 자, 어떠한 제약국의 국가항공에도 특별협정과 기타 방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또한 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구의 영역상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그 영역에 착륙해서는 안 된다. 어디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조문이죠? 답은 2번이겠습니다. 옳은 걸 골라내는 거니까 보통 어떤 제약국의 국가항공이면 기타 여러 가지 꼭 전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권한에 내에 있는 항공기에 의해서는 함부로 착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제약국은 3번. 민간항공기가 조난으로 영국을 침범한 경우에는 구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이 이카오 협약에, 즉 민간항공기 관련된 국제협약에 보통 일단 조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번. 협약과 분석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서 제약국 간의 의견이 일치하진 경우에는 관계군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대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자, 84조 조문. 즉, 이카오 관련된 협약 84조의 분쟁이 교섭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이사회가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독특한 거죠. 제 교제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사회가 1차적으로 해결하고요.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는 자, 상호 합의에 의해서 중지회나 PCIJ에 제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보통 민간항공협약은 역대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아예 없다시피 할 그 문항인데 소개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공에 관련된 건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항공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책임이다든지 이라든지 아니면 자, 전투기나 등등에 의해서 국가항공계에 대한 침범에 관련된 부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항공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항공형법이라고 불리는 메이징협약, 뭐 일단 등등 도쿄협약 등등의 몬트리오협약 등등의 그런 협약을 토대로 한 자, 일단 책임 여지를 묻고자 하는 그 문항이 주된 범위였는데 아주 독특하게 이카오에 관련된 즉, 민간항공협약이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자, 그 범위이기도 합니다. 자, 8번 문항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형사관할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옳지 않은 내용인지 보시면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 기소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들은 일종의 준 보편관할권에 효과를 갖는다. 나무를 할 데 없이 맞는 말이죠. 일반 관습법에 따른 보편관할권과 달리 조약을 토대로 한 보편관할권은 조약 당사국의 상환의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당사국에 대해서는 거의 보편적 효력을 누리고 있다. 다른 편으로 이 나라들은 준 보편적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스라엘과 아이만에 관련된 자, 일단 사건입니다. 아이만 사건으로 줄여서 얘기하는데 보통 국제법 문항에서는 풀 명칭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는 아이만의 범죄 행위 중에 유태인 피해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맞습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데 보통 보호주의와 보편주의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됐던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호주의만,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만 보호주의와 그 다음에 보편주의를 아울러서 관할권을 인정했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자, 일단 방코비치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방코비치와 벨지움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속지주의 관할권과 속인주의 관할권이 충돌할 경우에 속인주의가 국가의 1차적 관할권이라고 판단했다. 자, 1차적 관할권은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에 관련된 관할권이다. 이러한 판례의 예시입니다. 3번은 판례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이겠죠.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3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를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B규약과 자, B규약 속에서 자, 14조 조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이중 처벌을 금지하지만 다른 관할권에서 중복 처벌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처벌하는 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4번, 고로 자,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답은 쉽게 3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 선지의 판례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판례 때문에 조금 미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8번의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9번은 외교보호에 관련된 문항 아니겠습니까? 외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보호 초안이라고 얘기하죠. 복수 국적국가의 자, 일단 그 자가 자, 국적국 상호관에는 자, 일단 외교보호권 행사를 배제한다고 교정하고 있다. 배제합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전통국제법은 배제하기는 맞죠. 배제하는 건 맞는데 복수 국적자의 서로 상호한의 외교적 보호권은 일반적으로 현대국제법 외교보호 초안을 물어보니까 그 초안에 올라가 있겠죠. 당연히, 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2번은 자, 일단 판례가 자, 엘렉트로닉, 자, 쉬, 일단 스킬 그러니까 ELSI가 시실리 전자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인데 미국과 이탈리아 간에 자, 논증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적계속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상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자, 이 판례의 쟁점이 된 건 국내 구제수단 완료의 원칙 미국과 이탈리아 간에 자, 청산된 시실리 전자회사를 놓고 외교보호를 행사하려는 미국과 이거에 대해서 자, 그 권리가 없음을 주장했던 자, 이탈리아 간의 소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실리 전자회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국내 구제수단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번도 역시 옳지 않고요. 자, 3번입니다. IAC에는 아베나엔 이거는 멕시코와 자, 영사 보호에 관련된 51명의 멕시코인들이 영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례에서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 의전적인 특별한 사정에선 국내 구제 완료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게 맞습니까? 자, 일단 영사관계협약의 36조에 대한 대표 판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국가나 또는 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죠. 국가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직접 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국내 구제수단을 완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자, 일단 그 조항으로 제시된 내용 자체입니다. 답은 쉽게 3번이 되겠죠. 자, ILC 외교보호초안은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무국적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상주 국가에서 그걸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9번에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시면 자유권에 관련된 것은 요새 아주 매번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자유권은 나올 때 조금 까다롭고 캐롤라이너 사건을 비롯한 자, 국제법상 자유권이 발전했던 역사에 대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가시면 유엔 안보리가 침략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침략국의 영토 점령이 지속되고 있다면 자, 개별 국가의 자유권 행사는 계속될 수 없다라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맞습니까? 맞죠? 자, 유엔 안보리가 침략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국은 이거에 개의치 않아요. 침략국의 영토 점령이 계속 자, 이어지고 있다면 개별 국가의 자유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선지고 좋은 선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1번 유엔 환장의 51조의 집단적 자유권은 국가 고유의 권리인 바 자, 피침국의 명시적 요청이나 상호방위 조약 같은 사전합의가 없어도 3군 독자적 판단으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보통 집단적 자유권은 침략받은 나라의 도움 요청이죠. 자, 사후적 요청까지 가능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자유권 행사에 요구되는 비례성 원칙은 최초 공격의 방식과 대응 방식 간의 대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누차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례성은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공격과 대응 방식의 대칭성을 꼭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코라가 사건이 4번에 나왔습니다. 자유권에 관련된 가장 대표 판례 중에 하나겠죠. 자유권에 관련된 유엔원장의 51조에 교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보호해야 함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은 맞는 말입니까? 맞죠? 자, 비례성이나 필요성 요건에 관련된 언급 아니겠습니까? 51조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번은 쉽게 2번, 그죠? 자, 11번 들어가시면 조약의 종료를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자, 일단 11번 문항입니다. VCLT에 관련된 조약의 종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조약의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 조약에 관련된 대표적으로 동맹조약 아니겠습니까? 성격상 당석의 폐기와 탈퇴의 권한이 묵시로 인정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까? 맞죠? 자, 2번, 양자 조약에서는 일방 당석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다면 타방 당석은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요.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중대한 조약 위반은 조약의 종료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적 종료 사유라고 얘기하죠. 쉽게 2번을, 자,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관련된 거, 이의 의무의 범위가 급격히 변경된다면 조약은 종료될 수 있지만 처분적 조약에 사려했던 국경 설정 조약, 유타의 포시, 데티스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정 변경을 적용하면 사실 원래 맺었던 조약의 성격이 많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자, 여기 나오는, 자, 3번도 정답이 안 되고요.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경우에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한 후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상대 국가의 후발적 이행불룡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약의 정지 종료 사유가 된다라는 얘기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11번에 쉽게 2번으로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 바로 들어가시면 자, WTO의, GATT에 관련된 법이 나왔습니다. 경제법 파트가 중간에 배치되어 있군요. 자, 1번, 최악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자, 좌국의 양허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라면 관세 양허 의무의 과연 위반되겠습니까? 높이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자, 양허에 대한 기준보다 더 높게 책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위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말입니까? 자, 이것 때문에 자, 일단 틀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2번, 반, 넘핑관세, 그 다음에 상계관세, 관세 양허 의무의 범위에 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반, 넘핑관세나 상계관세는 관세 양허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양허 세율 이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번도 자, 틀린 말이 되겠죠. 3번, 수입쿼터의 설정은 금지되지만 수출쿼터를 통한 수량 제한 조치는 허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까다로운 선제입니다. 수입쿼터, 수출쿼터 다 허용된다고 얘기하는 거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네요. 옳은 건 동정 국내 상품의 일시적 과잉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 조치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농산품의 수입 제한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가트의 11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나마 우리가 가트 경제법 파트는 좀 어려운 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지만 이런 문항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우리도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13번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입니다. 군도 국가라고 아예 범주를 이렇게 좁혀서 물어보는 물론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골고루 해양법에 다양한 파트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군도 국가는 뭐 상대적으로 자, 일단 영역에 관련된 가장 단순한 파트이기도 한데 자, 군도 국가의 영예나 접속수역이나 이의지 같은 대륙봉의 폭은 군도 기선부터 보통 책정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2번, 군도 국가의 주권은 군도 수역의 상공, 해적, 하층토 이외에 포함된 자원까지도 미칩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데 일반적으로 군도 수역에 대한 일반적인 권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 3번, 군도 국가 정지 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군도 수역의 특정 수역에서 외국 선박의 무예 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없습니까? 자, 일단 군도 국가 정지 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았어요. 군도 수역의 특정 수역에서 외국 선박이 무예 통항을 때때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군도 수역의 선박은 무예 통합권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영해에서 무예 통합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일시 정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3번도 맞네요. 그렇죠? 4번, 군도 국가 항로대를 지정할 경우에 항로대 안에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선 통항 분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위험한 물질을 실현했던 화학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무예 통항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항로대를 유지하게끔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들어가시면 IC,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렇죠? 자, 절차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유엔 안보리가 어떠한 분쟁을 사태와 관련돼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일지라도 유엔 총회는 IC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총회가 IC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총회 재량권이기 때문에 안보리 동의를 굳이 받을 필요 없죠. 2번, 재판소는 노동사건과 통과, 운수, 통신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호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정 사건을 다루는 소호재판부. 물론 소호재판부는 이거 말고도 3개의 소호재판, 이걸 포함해 3개의 소호재판의 영역이 되는데 특정 무료재판은 지금 큰 의미를 잃고요. 이걸 여태까지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3번은 맞습니까? 자, 보통 중재판정과 부존재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ICA는 중재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서 이러한 사안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ICA의 물적 관할권을 포함되는, 포함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고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중재재판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ICA는 중재판단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ICJ의 컴펜텐츠 기능 아니겠습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ICA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UN 회원권은 아니지만 ICJ의 규정당석인 국가도 UN 총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요. UN 안보리 상임이사회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ICA 재판관 선출 부분에 있어서 각각 총회나 아니면 안보리가 각각 투표하고요. 그래서 양 기관의 절대 투표를 얻은 자에 한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답은 14번에 3번이 됩니다. 자, 15번. 역시 VCLT 문항이 좀 많이 나오죠. 가분성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문항 자체가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약 규정의 가분성은 조약 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조약 무효 시에만 적용된다? 아닙니다. 조약의 종료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산 종료 시에도 가분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되겠죠. 1번 맞는 말이고요. 1번 그래서 틀리고요.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원형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의 무효 원형 또는 특정 조항에 대한 무효 원형 선택할 수 있습니까? 상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인한 조약 무효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무조건 가분성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반 국제법상 자, 일반 국제법상 강행 규범과 충돌한 조약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분성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요. 자, 절대적 무효 사유 아니겠습니까? 3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다시 2번,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원형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의 무효 원형, 특정 조항에 대한 무효 원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인한 조약과 무효는 절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분성 인정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겠죠. 4번, 기만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원형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 원형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만과 하나 더 추가된다면 부패요. 이 경우에는 가분성에 관련돼서 임의적 분리 원칙을 따른다. 가분성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늘 가분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가분성에 대한 좀 난이도 높은 문항이기도 합니다만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답은 15번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항 들어가시면 자, 역시 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내국민 대우, 즉 엔티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정부기관이 오직 정부 용도로 구입되는, 구입하는 제품을 국산품 우선으로 구입하는 행위, 그렇죠? 자, 이건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예외가 되겠습니까? 정부 조달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번, 맞는 말이죠. 자, 2번, 정부가 국내 생산자에 한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엔티 조항에 해당사항 없습니까? 자, 2번은 생산보조금의 예외에 해당되겠습니다. 3번, 정부가 국내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인증 제도를 국산품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케이스는 내국민 대우 위반되는 조약 아니겠습니까? 3번은, 그렇죠? 예외가 아니겠죠? 자, 일단 그게 바로 옳지 않은 거에 답이 됩니다. 3번, 정부가 국내에서 제작된 스크린 쿼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엔티 조항의,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예외로 작동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16번의 답은 고로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절차법 꽤 많이 일단 접근하셨을 텐데 IECC에 대한 로마 규정이고요. IEC제의와 분리해서 각각의 영역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IECC에 대한 거, 로마 규정상 IECC 관할 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렇죠? 자, 그러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이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해야 되고요. 범죄 실행에, 착수에 고의적으로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일단 책임을,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매칭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조치에 의해서 범죄가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의 목적을 그리고 완전히 자발적으로 포기해서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자,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일단 답이 2번이 맞는데 로마 규정의 25조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단서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면제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자, 다른 국가, 자, 다른 사람이 형사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범죄를 범한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ICC의 관할 범죄 개인이 질 수 있는 거죠. 범죄가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 수단의 제공을 포함해서 범죄 실행의 착수를, 자, 방조, 교사, 조력한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과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답은 2번밖에 없죠? 자, 18번 문항 바로 들어가시면 인권에 관련된 역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리두가 만만치 않은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ICA는 밑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벽을 건설하는 등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적대 정책에 대해서 또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자, 일단 이걸 관련된 뺏은 날한테 돌려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걸 응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ICA는 이 팔레스타인 점령지 속에 있었던 일단 팔레스타인들의 굶주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법성이 부여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국가는 실효적으로 관할 걸 행사하는 점령지에 자국의 당사국인 인권조약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인권조약의 역의 적용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시민적 정치 권리 규약의 위원회는 당사국이 책임져야 될 사항에서 당사국의 권한이나 실효적으로 통제해 있는 사람이 당사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도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꽤 애매한 조항이겠죠? 자, 그러면 위원회 역시 인권조약의 역의 적용성을 인정하지 않은 그죠? 역의 적용을 긍정했던 이런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 표현되어 있죠? 3번, 일반 국제 법상 국가는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권한을 부여할 때,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그 국가의 권한 내에 있는 개인의 국적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문맥상으로 이게 맞는 말이겠죠? 인권은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적과 무관하게 국가는 인권존중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겠죠? 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ICA는 제노사이드 범죄명에서 기소됐고 그 다음에 재판을 치러야 될 수 있는 48년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자, 일단 48년 그 근거에서 사례에서 제노사이드로 기소된 자의 재판은 해당 범죄의 본질상 모든 국가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었던 거 맞습니까? 모든 국가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해당 범죄가 행해진 국가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렵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들어가시면 외교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비엔나, 자, 일단 비엔나 해박사항이 61년 비엔나 해박사항의 외교관계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외교한 가족은 접수국민이 아닌 자, 외교한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것까지 맞죠? 자, 외교관 가족의 범위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해박사항의 자, 가족의 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 거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협약의 가족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정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쉽게 나오고요. 일부 다처제 국가 출신 외교관의 한 명의 추가된 부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제휘가 부인되더라도 굳이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에는 외교관의 가족은 접수국에 퇴거하는 데 합리적 시간을 면제를 계속 향유할 수 있게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외교관의 배우자가 접수국에 직업,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접수국에 이에 대해서 재판관의 권 행사할 수도 있다. 사적인 상업활동에 대해서는 접수국에 재판관의 권이 면제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자, 19번 답은 쉽게 1번으로 끌어낼 수 있죠? 자, 20번입니다. 유엔 경사리의 임무와 권한에 관련된 거 유엔 문제는 거의 매번 꼬박꼬박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기타적, 기본적 권리의 자유에 존중하셔 준수를 촉진할 권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권한에 의해서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권이사회 부분이, 경제사회 이사회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자, 이 참에 한번 내용을 정리하셔도 좋지 않을까. 2번, 자, 유엔과 각종 전문기구의 자,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전문가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특정 유엔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때 해당 회원국을 투표 없이 참여하도록 보정합니까? 맞아요. 4번, 총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유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안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용력을 제공할 수 있다. 맞는 말 같으면 뭐가 잘못됐죠? 헌장의 66조 조항인데 이 회원국의 요청뿐이 아니라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라도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용력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전문기구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회원국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전문기구의 요청까지 다 들어가야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ICA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까메룬과 나이지리아 경계획정 사건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ICA는 이 사건에서, 이 사례에서 선결정변에 대한 판결은 해석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 판결의 해석의 범위에는 판결분이 아니라 선결정변 같은 재판소의 결정관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죠? 1번,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제가 여기 안 넘겼네요. 자, 21번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2번 ICA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 안보리는 당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ICA의 기능과 안보리는 동지적 아니겠습니까? ICA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에 안보리 역시 당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병립이 가능합니까? 병립이 가능하다. 자, ICA는 라그란트 사건에서 사례에서 유엔원장의 94조 조항일 토대로 해서 ICA의 결정은 재판소에 의해서 내려진 최종 판결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자, 라그란트 사건에서 최종 판결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그란트 사건에서 잠정 조치의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특히 이걸 묵시적 권한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연방법원은 자, 텍사스 사건에서 ICA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다. 자, ICA 판결의 효력을 반드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자, 다 조금 조금씩 틀렸죠? 21번의 답은 자, 고록 1번입니다. 자, 22번 조약법에 관련된 문항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세기문항이 출제될 정도로 VCLT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계속 높았지만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조약의 발효에 대한 규정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모든 교속국에 대해서 확정되는 대로 조약이 발효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까? 있죠? 일반적으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 비중소의 교환이나 아니면 기탁 시 조약이 보통 발효됩니다. 그렇죠? 22번의 1번은 아니고요.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에 관련돼서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조약의 관습법을 일단 성문화된 경우에 발효전의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당사국들이 발효전의 사항에 대해서 조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 발효 이후에 일부 국가의 탈퇴로서 당사국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조약이 종료되는 거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교속국이 합의하는 경우에 조약은 발효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요. 잠정 적용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마치 가트처럼, 그렇죠? 우리가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선지 길다고 굳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20의 온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법에 관련된 문항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영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봅니다. 열한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조를 위해서 영에에서 무에 통해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일단 1조 조문은 법령 제정권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외국 선박이 열한국 영에에서 어로활동은 열한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정확하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해양법 해방안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핵 물질과 유독한 물질을 운반 중인 외국 선박은 연한국의 영에에서 무예 통과를 행사하는 경우 국제협정에 의해서 특별 예방 조치를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3번도 맞습니다. 자, 이 협약 23조를 내용을 토대로 한 게 3번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연한국이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 연한국은 영에 걸단 지정된 수역에서 외국 선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조치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답이고요. 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한국이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공시해야 되는 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고로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WTO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습니다. 위생 및 식물검력 조치라고 하면 SBS 협정 아니겠습니까? 자, 이 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위생 및 생물 조치는 모든 관련된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뿐만이 아니라 최종 제품 기준, 가공 또는 생산 방법, 조사, 조사 증명 및 승인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길게 나와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거 될 적이 없겠죠? 인간과 식물 또는 동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면 포괄적으로 다, 이 포괄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게 1번입니다. 자, SBS 협정과 TBT 협정이 충돌한다면 상호 베타조로 적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적용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로 SBS 협정만이 먼저 적용된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자, 고로 베타조로 적용된다. 그 범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입니다. 수출 회원국이 자국이 취했던 SBS 조치가 자, 수입 회원국의 위생, 식물 위생 보호에 적정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수입 회원국에게 증명하는 경우라면 수입 회원국은 자국의 위생맛, 위생 및, 그 다음에 식품, 일단 식물 위생 조치가 조금은 다르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 분명히, 자, 일단 경제법 파트에서 우리가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이죠. SBS 협정은 이 정도면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 속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동등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며 자,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는 사항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만 남았네요. 과학적인 증거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 WTOA 회원국은 건강상의 위험을 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아닙니다. 사전주의 원칙에 반영됐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수산물을 우리가 자, 일단 그 주변의 현에 있는 모든 수산물을 우리가 금지 즉, 수익 금지에 대한 그 조치가 1번이 과학성이 부족하다고 WTOA에 제소했을 때 우리가, 자, 일단 위에는 자, 일단 상소 기능까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상소 기관에서 자, 우리가 이겼던 사건, 사례와 동일합니다. 이해 되시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사전주의 원칙에서 충분히 검역 조치를 엄격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잘못 표현되어 있죠? 결국, 자, 24번의 답은 쉽게 4번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25번 왜 안 나오나 했죠? 환경법에 관련된 문항이 나왔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ICN은 가보지 커버 나기마로서 자, 프로젝트 사례에서 지속가능한 자, 개발의 개념에 경제 개발과 환경 뭐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 즉, 자, 일단 지금의 잠정적 조치에 잠정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거 미래 세대에서 어떻게 이걸 자, 일단 조정할 수 있는지를 가늠했던 원칙이 리오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그게 드러나 있나요? 자, 맞습니다. ICN은 자, 일단 서튼 액티비티 자, 캐리드 아웃 바이 니코라과의 경계선에 관련된 사건에서 그러면 월경에 관련된 침해 사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된다고 얘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뭐 일단 자, 일단 산후안강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거론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틀려요. 그죠? 자, 심각한 월경 침해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무가 없다. 아주 전문적이죠. 근데 우리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판례상으로도 자, 이건 분명히 자, 의무조로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던 판례 내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법을 빈미로 해서 다양한 환경판례들에 대한 이해도를 자, 테스트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이 바로 답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일단 벨지움과 네덜란드 그죠? 자, 두 나라의 자, 일단 경계 일단 경계에 관련된 하천사건입니다. 요 사례에서 중재재판부는 예방의무는 일반국제법의 한 원칙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사전예방의무가 국제관수법이 됐다라고 일단 부여했던 판례입니다. 트레일 스멜터 중재사건에서도 중재재판부는 4번 어느 국가도 타구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구의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 너무 일단 일반적인 얘기가 나왔죠. 이거 관수법을 최초로 확인했던 판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도 맞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25개의 국제법 문항을 쭉 보신 결과 조금 디테일해진 건 사실이죠. 곳곳을 찌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영역이 뭐 일단 우리가 국제법 명령을 늘 공부하시는 것처럼 자, 자주 출몰하거나 언급되는 자, 파트가 분명히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해양법이나 VCLT 부분이거나 아니면 절차법 일부 뭐 일단 UN에 관련된 거나 ICA나 등등의 문항은 꼬박꼬박 출제되는 건 분명한데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위험성은 이번에 2022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되짚어야지 문항상으로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문항 자체가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공부하신 자,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던 부분에서 대부분 다 출제됐던 파트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내용상에 우려하지 않는데 문제는 비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자,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 번은 쭈르륵 궤적을 따라서 물론 비중 높은 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여기서 자, 시험 문제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분포도에 따라서 그렇죠. 영역 분포도에 따른 하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좀 판례 조심하셔야 되겠죠. 판례를 우리가 그냥 어떤 쟁점인다 정도의 형식적 내용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문제가 꽤 이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판례 부분은 계속 강화할 파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실지는 제가 이미 일단 문항문항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 이해하시겠지만 꼼꼼히 보실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영역이 자의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많이 옳지 않다, 옳다 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어디의 비중을 높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될 사유가 이번 문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자, 모쪼록 폭넓은 공부를 통해서 자,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answer to